이거 당장 쓸 일이 없는데 어쩌지? 일단 보관해놓으면 언젠가 쓰겠지 뭐 아 맞다 이거 그때 선물 받은 거였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래도 선물 받은 건데 버리긴 좀 그렇지? 애들아 나 이거 안 쓰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쓸래? 진짜? 이거 놔주는 거야? 고마워 잘 쓸게 헤헤 선물 받았다 야 고맙다 근데 나 이거 아예 안 쓰는데 사기 전에 나한테 한 번 물어보지 사용하지 않은 완전 새 상품 팝니다 연락 주세요 아 이거 진짜 내 취향 아닌데? 그래도 선물 받은 거니까 입어보자 야 우리 이번 주 모일 때 각자 안 쓰는 물건 가져와서 사다리 타기로 바꿀래? 재밌을 듯 크크크 그렇다고 쓰레기 가져오면 죽여버린다 안 쓰는 물건이랑 쓰레기랑 섞어서 줘야지 크크크 끈 chemicals 끈 shifts Zelda